용감한 무지개 투명한 태양빛은 여러 파장의 빛이 합쳐진 것이고, 각 파장의 빛은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 보라색에 가까운 빛일수록 있는 힘껏 방향을 틀어 뻗쳐나가고, 빨강색으로 갈수록 조금만 튼다. 물방울에 들어갈 때는 빛이 하나였지만, 나올 때는 색마다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지개다. 무지개는 투명한 빛의 일부였던 색들이 자신의 고유한 색을 찾아 나오는 용감한 과정인 셈이다.